대진이 사무실 가는 길이 야 그럼 맥전자 사결로 내려와 어디로? 669 669는 어딘데? 아니지 사무실 돌자마자 바로여 단위에서 어? 사무실 돌자마자 바로라고 669 대진이네? 어 같이 내려와 야 이거 맥전자 사결로 내려와 669? 어어 669 빨라 어 빨라와 669 뭐라고? 빨리 오라고 어디 빨라 술채가지고 어디로 오라는거야 669로 오라고 669가 어디여? 아따 그 바로 옆에 있잖아 어? 그 이쁜애들이 있는데 옆에 오라고 이쁜애들이 어딨어 669가 뭔소리가 이 사람 와인바 바로 옆에 와인바 옆에? 어 뭔소리지 이사람 그 약수와 아니 그 뭐야 그 옛날 동산하는 바로 옆에 사무실 돌자마자 자축으로 해 홈플러스 가기 전에 있잖아 하기에 뭐가있는데 아 호프집이 있다고 씨 그 뭔소리 하는거야 모른척하지 말고 빨라와 진짜 몰라 669가 어딨어 어 바로 옆에 있어 2000산 이쁜애들이 예음배하네 지금 이쁜애들이 빨리와 맥전자는 하긴 홈플러스 옆에? 어 빨리와 홈플러스 669가 어딨어? 아 669 바로 옆에여 그냥 굿굿